창섬아, 안 되니? 창섬이 안 돼? 지금이 기회야. 너는 무슨 고기야? 배수. 배수? 배수 힘이 세지. 배수 힘이 엄청 센데. 아, 대자네. 맞아, 맞아. 아, 대자네. 참섬아, 잉어가 아니라 잉어 같아. 창섬이한테 자꾸 내 냄새가 나기 시작하는데? 갑자기. 형, 이거 봐, 형. 야, 이거 다 외워야 돼. 아, 살려. 아, 안 외워. 아, 안 외워야 돼. 아니야, 괜찮아? 가요계의 김영철이다. 근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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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이산하옵소서,